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2년 남기고 도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CEO가 필요하다고 사퇴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포스코 이사회는 후임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최종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당초 임기는 2020년까지입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두 번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달 말로 예정된 이사회 일정을 앞당겨 오늘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권 회장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사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권 회장은 포스코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변화라고 생각했다며 중도 퇴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승계협의회를 통해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임 회장 선임 절차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권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 절차를 진행하는 데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권 회장이 물러나기로 하면서 포스코는 8명의 역대 회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회장이 바뀐 전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정치권 등 외압에 따른 중도 하차가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권 회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정치권의 압력설이나 검찰 내사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는 포스코 전현직 사장들과 계열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